1,2,3 안녕하세요. 여자친구입니다. 오늘 양산시 청소년 한밤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희 한 명씩 인사드릴까봐요. 안녕하세요. 여자친구 유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자친구의 엄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자친구의 신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자친구의 예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자친구의 은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자친구의 소원입니다. 저희가 누구라고요?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청소년축제, 청소년축제는 어제하고 오늘이 두번째인데 저희가 또 여기가 저희가 행사했던 곳 중 제일 먼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 그 시간을 열심히 빌려서 왔습니다 덕분에 청소년 여러분들도 많이 뵙고 좋은 곳도 놀러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딱 보니까 정말 저희 또래의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재미있는 공연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다 같이 재미있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? 역시 청소년 분들이라든지 호응이 아주 정말 여전합니다 되게 분위기가 달라요 완전 다르니네 네 그럼 이제 다음에 저희가 들려드릴 노래는 Bring it on back이라는 노래인데 여러분! 여러분! 저희가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가 Bring it on back이라는 노래인데 노래 중간에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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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는 부끄리니까 다 같이 다 불러주실 거죠? 오늘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응원이 많이 없는 곳을 가면 사실 힘이 조금 빠지는데 오늘 정말 너무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그래 ن setup 앞머리 temp 이런 연 음 음 음 음